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신채호 선생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말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열한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이 죽은 후 26년 동안 3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왕조는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적을 숙청하였지만 여러보암의 잘못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보암의 우상 숭배였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청산하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보암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눈까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보암의 잘못을 다 알면서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이 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숨죽이며 살았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왕이 무슨 짓을 해도 나라만 안정되면 최고라고 생각해서 반발하지 않은 것일까요? 보다 못한 엘리야가 나서서 아압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하던 엘리야도 마침내 지쳐 쓰러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맥이 탁 풀렸습니다. 도대체 그 7천명은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에게 하나님이라고 속일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꿀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도자는 우상을 섬기고 악행은 점점 심해가는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7천명이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 숙이고 숨죽이며 침묵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만 부르며 숨어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라곤 조금도 끼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뀌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바하사가 세운 왕조도 시위대장 시무리의 반란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무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무리가 반역하여 시무리 집안을 숙청하였습니다. 부하 장병에게 왕으로 추대받은 오무리는 나름대로 상당한 인기를 가진 듯합니다. 오무리는 라이벌이었던 디부니가 이끄는 군대와 4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26년 동안 반란과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서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정치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제발 먹고 살게 해주라. 제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들은 간절히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새로 왕이 된 오무리는 비교적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처음 4년 동안은 디부니와 싸우긴 했지만 그 후 오무리는 나라의 법을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었습니다. 오무리가 만든 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100년이 흐른 뒤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이 오무리의 법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오무리가 수도로 정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합을 정복하면서 국경을 넓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무리와 그의 왕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무리의 아들 아압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아압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아압은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백성이 보기에는 오무리 왕조가 더할 낙이 없이 좋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왕조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신앙 그들이 가진 마음과 정신을 보십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안정과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니까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히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전하기도 하고 세퇴하기도 하며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도덕성이 세퇴하여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고 부패함으로 썩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지나온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반드시 세퇴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권력과 손잡고 부와 명예를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독교의 등을 돌리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매한 지도자를 무작정 믿고 따라가면 나라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는 선각자들이 나타나 기독교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위인 한 명을 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때 숨죽이고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지 않던 사람이 7천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수천년 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개혁은 엘리야 한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바른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7천명이든 700만명이든 그저 숨죽이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세상의 악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았던 7천명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다시 나라가 도덕적으로 건전해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보금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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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